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 출근길 IT 소식입니다 퇴근길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오늘의 이야기 바로 담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얘기는 당근 페이 확대 이야기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당근 페이 당근마켓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시겠지만은 당근마켓 써서 거래를 할 때 제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과연 아니지만 물건을 주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계좌번호 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에 한해서는 이게 참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계좌번호를 공개라는 것들 그 사람의 이름을 하는 것들 부담을 좀 느낄 때가 있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근에서 당근 페이를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없었던 서비스가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좀 확대가 되는 거죠 기능으로 먼저 나온 것은 송금하고 결제가 있습니다 사용이 어제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당근마켓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바로 당근 페이 가입하라고 나올 거예요 저도 좀 가입을 한 상태고요 기능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송금하고 결제 기능만 들어가져 있고 송금 수수료는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당근마켓 당근 페이를 쓰게 되면 당근 페이란 하나의 지갑이 만들어져요 우리한테는 익숙한 개념이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지갑에 50만원 정도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거래를 하지는 못했는데 미리 샘플로 올라온 사진을 보게 되면은 서로 채팅을 하면서 송금이라는 탭이 생겨요 이 송금이라는 탭에서 5만원이다 보내게 되면은요 밑에 있는 것처럼 당근 페이로 5만원을 보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요렇게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당근마켓 당근 페이를 만든 것들 이게 또 어떤 효용이 있느냐 중고 거래의 편의성이 있기는 한데 이게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의 이자 이런 것들 남길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근 페이에 충전을 놓는다고 치게 되면은 이건 당근 페이한테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로 그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제휴가 되어져 있는 오프라인 지역 상점들이 있죠 당근마켓만 하더라도 중고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상점하고 연계가 되어져 있고요 누구든지 혹시 오프라인 쪽에 매장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광고를 태울 수도 있는 게 당근마켓이죠 이런 것들하고 같이 결제까지 이어지는 걸 목표로 해요 이 부분이 더 크죠 자 이것들을 위해서는 제휴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이미 감염료도 많다 보니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근 페이가 과연 하이퍼 로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제 시장까지 장악을 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은 이대로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무너지게 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정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게 바로 들어가죠 린인지 W 해외 버전의 NFT가 적용 예정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NC소프트가 칼을 좀 빼들었어요 P2E 서비스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점을 보게 되면은요 당장이 아니에요 2022년 3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의 출시 예정인 린인지 W에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역시 이번에도 국내는 아니고 해외부터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보게 되면은요 우선 린인지 쪽에서는 P2E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건 P2E는 아니다 그래서 홍원준 CFE께서 NFP 투자자나 코인 투자자한테 가치를 제공하는 모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돈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미국이랑 유럽에서 출시할 필요가 있나요 국내에도 도입을 바로 해도 될 텐데요 P2E만 다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점작해 보게 되면은 개개인들이 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미르포의 사례를 보게 되면 위메이드의 미르포를 보게 되면 아덴을 암호화폐하고 바꾸고요 다시 또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거래소를 통해서 이건 아니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NFT는 도대체 왜 도입하는 거냐 바로 개개인들이죠 개개인들이 아이템하고 캐릭터를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먼저 도입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리니지에서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했었을 때 우리가 외부 서버를 썼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리니지에서 해주는 거래소에서 이거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리니지 자체 그리고 NC 소프트 자체는 믿을 만하죠 이 게임 속 화폐이 일어나지만 이거를 잘 관리한다는 건 통화로 관리하는 것하고 비슷했거든요 몇십 년 동안에 이걸 잘 했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NFT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계속 지켜보죠 저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혹시 오늘 점심 드실 분들은 CU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U 편의점에서 동원리챔 정식, 농협, 햅쌀 정식, 한돈 직화 정식을 구매하시게 되면 긁을 수 있는 행운 번호가 들어있는 스티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들어있어요 도시락물고 밀크코인이라고 써있죠 자 이 번호를 밀크앱에 접속하시고 난 다음에요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먼저 이벤트에 입력하시게 되면 코인을 받을 수 있는 형식입니다 28일까지 3번 정도 참여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참여하게 되면은 3밀크코인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네요 자 이 밀크코인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시세를 잠깐 보게 되면은 자 1밀크코인이 얼마냐 보면 밀크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인트 교환이 가능해요 포인트를 교환시 36% 할인 메가박스, 인터파크, CU, 야놀자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제휴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야놀자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쓸데가 많이 없잖아요 야놀자 매번 가는게 아니라면 메가박스도 매번 가는게 아니다 인터파크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CU는 자주 가요 이럴 경우에는 이 포인트를 CU걸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CU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5%에서 최대 40%까지 할인 교환한다고 되어 있는 것들이죠 친구 포인트를 모아서 여행자금으로 올 수 있다 엄마 아빠 그렇게 열심히 하실 것 같지는 않는데 스마트한 포인트 생활 지금 시작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아직은 활용처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야놀자 제휴가 되어 있고 신세계면세점이 되어 있고 진에어가 되어 있고 진에어가 들어갔네요 메가박스, 인터파크, CU, 앰바서더 호텔 그룹하고 되어 있어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재밌는 거는 잠깐만요 조금 더 보게 되면 보여드리게 되면 가입자 벌써 90만명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은 거죠 여기다 60% 이상의 MG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회사가 작년 말에는 카카오가 인수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렇다 다시 풍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언젠가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우리가 코인이다, 토큰이다, NFT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 일상이 근접하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여기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좀 흥미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내일은 CU에 가서 이 도시락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서 제가 리뷰를 찍을 수 있으면 리뷰 찍어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T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리뷰를 드리는 것들도 있고 NFT 소개를 드리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질문들을 해주셔서 이것 좀 다뤄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 제가 모아서 주말에 한꺼번에 녹화를 해서 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증 있으시면 밑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댓글이 많이 없네요 자 NFT 디에이터럴 자산의 미래책 많이 읽어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하니트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